치아씨의 효능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치아씨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를 이제부터 알아보자. 치아씨는 중앙아메리카의 향토 음식으로 마야인들과 아스텍인들이 의료 및 영양상 목적으로 사용해왔다. 치아씨는 아마란스, 퀴노아, 보리와 같은 음식으로 인해 유럽의 식민 지배 이후 잊혔다. 그렇지만 수십 년 전부터 다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다양한 국가에서 재배되고 슈퍼푸드로 자리 잡았다. 치아씨는 여러 신체기관 기능을 최적화하는 단백질 및 섬유질과 같은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치아씨는 에너지 지수를 높이며 질병을 예방하는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및 필수 지방산의 공급원으로도 두드러진다. 무엇보다도 치아씨의 견과류, 같은 풍미는 다른 재료와 쉽게 혼합이 되므로 정기적인 식단에 쉽게 포함할 수도 있다. 대부분 치아씨의 훌륭한 이점에 대해 잘 모른다. 이 글에서는 치아씨를 먹어야 하는 이유 8가지를 소개한다. 계속해서 읽어보자. 치아씨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1. 식욕조절 치아씨는 식이섬유 함유량이 많아서 음식 불안을 억제한다. 식이섬유는 식후 포만감을 유지하여 칼로리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게도 우물 준다. 2. 체중감량 치아씨는 과식을 예방하고 체내 지방축적을 줄이는 건 강한 지방과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다. 치아씨를 적정량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자극하 고에너지 소비를 높여 칼로리가 쉽게 연소하도록 한다. 3. 근육강화 치아씨의 훌륭한 미네랄은 근육 건강을 개선하는 데 이상적이다. 특히 운동을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치아씨는 고품질 단백질을 포함하여 근육량을 늘리며 조직 재생을 촉진한다. 4. 관절통 감소 치아씨는 정기적인 식단에 포함하면 관절령과 골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치아씨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제 덕분에 관절령과 관련된 염증을 줄여준다. 5. 뼈 건강 개선 치아씨의 영양분은 뼈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훌륭한 보조제이다. 치아씨는 상당량의 칼슘을 함유해서 골밀도의 손실과 골다공증 같은 장애의 위험을 낮춰준다. 또 다른 한편 5. 메가3 지방산은 염증성 불균형을 예방하고 유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 6. 소화양상 치아씨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간단하고 건강하게 소화 및 장 건강을 도울 수 있다. 치아씨의 천연 섬유질은 소화 과정에서 물과 결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장운동도 돕는다. 또한 장래 세균층의 영양분을 공급하여 위장감염을 예방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다. 7. 심혈관 건강관리 치아씨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이를 함유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두 영양분 모두 염증을 완화하고 주로 특정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나쁜 폴레스테롤과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조절한다. 8. 운동능, 력개선 운동을 잘하려면 단백질, 건강한 지방과 연료 공급원 역할을 하는 기타 영양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치아씨는 신체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운동선수처럼 신체 활동이 잦은 사람들에게 권장된다. 9. 신체 해독이 훌륭, 함씨앗에 함유된 항산화제는 혈류에 축적되는 독소를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치아씨는 세포를 보호하고, 배설기관의 기능을 최적화하여 신체를 해독한다. 10. 조기노화 예방 치아씨를 섭취하면, 피부 및 내부 장기 조기노화도 예방할 수 있다. 오메가3, 비타민 E 및 필수미네랄은 세포 재생을 도와주며 환경으로 인한 활성, 산소의 활동을 막는다. 치아씨를 먹기 위해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 치아씨는 완전식품으로 여러 방면에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치아씨는 슈퍼마켓 등에서 구해야 할 수 있다. 치아씨의 효능을 직접 먹어보고 확인해보자. 치아 Eyəəə이 치아씨를 면발하기로ẫ sat야만 kla Leg plein случа복 쭉